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세요? 미국이 중국보다 더 커요 중국이 중국보다 커요 러시아, 캐나다, 미국이 중국보다 커요 러시아 큰 거는 당연히 다 아는 거고 중국보다... 알래스카가 들어가서 그래요 알래스카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한 나라라고 보시면 안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한 주하고 우리나라하고 진짜 다이다이해도 못 이기는 주들이 있을걸 우리가 아니 실제로 그 정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 합중국이잖아 연합체잖아 얘네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하나로 내려가더라도 이런 지역이 동쪽, 예를 들어서 이런 북쪽, 남쪽,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중앙하고 동쪽 다 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선불교가 나오더라도 그래도 계부들이 약간씩 달라지고 파벌이 생기는 이유가 기질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될 거는 강남 사람들은 개인주의입니다 강북 사람들이 집단주의예요 민족도 다르고 그 다음에 문화 배경도 다르고 강남이 왜 개인주의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단주의하고 개인주의하고 차이를 여러분들은 사실 두 가지를 사실 경험해 봤어요 우리가 군부독재 시대 때 대부분 집단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때 기억해 보세요 삽들고 신장로를 마을 사람이 만든다니까 그 노래도 딱 있잖아 살기 좋은 대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잖아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네가 만들어 지금 생각해 보면 북한인데나 있을 것 같은 일인데 그때는 그거를 아무도 나쁘다고 생각 안 했어 그런 부역을 하는데 안 나가는 그놈이 나쁜 놈이야 이해되시죠? 그게 집단주의 왜 그때는 근데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야죠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야죠 누가 할 거야? 정부에 돈이 없는데 그래서 이 집단주의 쪽이 발전한 데가 뭐냐면 이게 가난한 쪽이에요 농업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반농사 물이 없다 그랬잖아 그리고 기후가 이게 우리나라랑 의도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약간 추워요 약간 추워 그리고 우리도 조선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뭐 계속 농사 지어가지고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신대기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신대기근? 몰라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료나 이런 걸 보면 임진완한테 죽은 사람보다 경신대기근 때 죽은 사람이 많아 한 100만 죽었대요 조선시대 때 있었던 역사예요 있었던 역사예요 뭘 그렇게 놀라셔 이게 지금 북한에서 지금 고난의 행군 어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때도 한 60만에서 100만 죽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사예요 아사 굶어 죽는 거 그래서 그런 때 기록들을 보면 자기 자식은 자기가 못 먹으니까 바꿔 먹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그거는 그 상황에 안 채해 본 사람은 사실 비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정상적 판단은 아니지만 그건 진짜 너무 좀 그렇지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실제로 경신대기근 때 100만 죽었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이쪽은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집단화시켜서 뭔가 이렇게 단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는 예라고 하는 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얘가 뭐냐면 먹을 게 쪘고 이런 때서 누가 먼저 먹을 거냐 지금도 그런 게 우리 주변에도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백신을 누가 먼저 맞을 거냐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을 먼저 맞출 거냐 그건 판단 나름이에요 판단 나름이에요 차라리 그냥 젊은 사람들을 맞춰서 이게 나라가 돌아가게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판단도 가능한 거고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저항력이 더 없으니까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도 맞춰줘야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런 판단들이 있었잖아요 백신이 미국처럼 그냥 다 길 가던 놈도 맞출 수 있어요 라고 하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적게 두려워하고 누구를 먼저 맞출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논의한 건 아니겠지만 위에서 관련된 질병통제본부나 이런 사람들이 박터지게 논의를 했겠지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이 나라 상황에서는 어떻겠다 그래서 상황들을 계산하는 그러니까 그게 예지 예 그래서 실제로 소화계 그렇게 나와요 조정에 가면 벼슬 높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나이가 우선권이 아니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일머리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 사랑방에서는 일반 사과나 이런 집에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룰들을 정하는 거죠 룰들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라고 하는 건 아무튼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부족하니까 집단적으로 결합을 해서 더 강력한 에너지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강남은 물이 많다 그랬잖아요 물이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여기가 또 따뜻합니다 이쪽이 이쪽이 따뜻한 지역입니다 가보시면 홍콩 이런 데 가보시면 이쪽이잖아 그러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먹을 게 풀렸다는 얘기죠 먹을 게 풀렸다는 얘기죠 먹을 게 많고 그 다음에 풍부하고 그 다음에 기후 때 좋고 그리고 기후가 좋다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렸을 때 나 낚였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좋아요 아니야 그냥 연중 18도에서 25도를 계속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엄청 좋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고 온도차가 별로 안 바뀌니까 원래 이게 환절기 때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것도 형광등 켰다 껐다 할 때 잘 나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환절기 때 대부분 취약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후가 이렇게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이러면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옷도 두 종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침구도 그래야 되고 집도 그러니까 보일러도 있어야 되고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 쪽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건축도 훨씬 어떻게 보면 좀 날로 먹어도 돼요 일본 같은 경우가 방음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걔네는 약간 더운 기우죠 우리보다 좀 더 덥죠 그러니까 집을 튼튼하게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 무게 이런 것 때문에 집을 튼튼하게 안 지으면 무덤이 됩니다 비닐하우스 무너졌어요 뭐 이런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아니 진짜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기준들이 그래서 이 강남 문화라고 하는 게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러면 이쪽이 언제나 주류입니다 강북이 경제력이 이쪽이 있는데 왜 이쪽이 주류입니까 뭉치잖아 뭉치잖아 이쪽은 개인개인끼리는 괜찮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게 단합이 안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언제나 주류는 여기였었어요 그런데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남조가 오동진 송재양진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한족들이 북방에 5호 16국이 생기면서 5호 선비 흉로 갈 저 강이라고 하는 그 다섯 개 유목민들이 저 만리장성 이북에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한족들이 다 쫓겨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서 한 30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여기가 오히려 한족적이 된 거예요 이쪽이 주류인데 주류는 여기고 이쪽에 한족문화가 또 있고 그리고 여기는 개인주의고 그래서 나중에 당나라는 이걸 다 먹고 있었기 때문에 다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문화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강남 개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 개발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서울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 아니었던 데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기준에서는 서울인데 그때는 서울이 아니었었어 아니 진짜예요 강남 쪽에 대부분 그런데요 서울 아니었었어 봉운사가 뭔 서울이야 거기가 광주 봉운사예요 경기도 광주라니까 거기 서울 아니에요 사대문 안에는 절이 없었다니까 조선시대 때 사대문 안에 절 다 긁어냈다니까 그래서 봉운사 같은 경우가 지금 저렇게 강남으로 들어온 거는 강남 개발이 되면서 일이 된 거잖아요 아니 그런 거 모르세요? 어렸을 때 아 시골에 살았구나 그럼 몰라 그럼 몰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야 서울에 편입됐단다 그쪽이 그러면 막 땅감이 쫙 올라가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 강남이 이렇게 좀 개발되고 어쩌고 어쩌고 할 때 제 정확한 여러분이 동의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남이 강북을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게 그냥 제 기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봤었던 기억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전에는 강북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사대문 안 사람이 아니면 서울 사람이 아니다 강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어 그런데 강남이 떡상을 하면서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저거 무슨 꼰대 같은 이상한 뭐 저런 게 다 있노? 이리 할 정도 상황이 된 거야 아니 아니 그렇잖아요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여기서도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이 처음에 약간 목소리를 낼 때는 웃기고 있네 이놈 새끼들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해릉스님과 오조 홍인스님의 대화에서도 그게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떡상하면서 이쪽을 다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강남이 지금 강북은 강남에게 맞설 수가 없잖아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선 문화가 확 퍼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되고 또 선이 나중에 퍼지게 되는 게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쉬운 말 쓰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쉬운 말을 사실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의외로 사람들한테 태클을 잘 안 걸려서 그래 제가 가방끈이 조금이라도 약했으면 여러분 이거 몰라서 그래 진짜 전문가들끼리는 그게 있어요 전문가들끼리는 그게 있어 제가 전문 그러니까 뭐 박사다 교수다 이게 아니야 그 판에 들어가면 또 그 판들끼리 보는 눈이 달라 시선이 달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따지는 기준은 제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거든 그리고 그 실력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대부분 박사학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박사학위 말고 논문을 얼마나 많이 등재를 시켰느냐 그런데 이런 게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쉬운 말을 못 써요 그러면 저건 실력도 없으면서 말도 저렇게밖에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배경이 약한 공부실적이나 이런 배경이 약한 사람이 쉽게 말하잖아요 굉장히 무신당합니다 그 바닥에서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써요 개뿔도 아니게 그리고 그게 세대를 갈수록 더 심하게 심해져 심해져 야 내가 등록금을 얼마나 내고 이거 배운지 알아? 이러면서 이제 한 마디씩 하는 거야 쉽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게 말해 지들끼리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네가 못 알아듣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딱 그런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게 떨어지는 마인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즘 세대로 봐서는 옛날에는 그런 게 권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거지 같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교종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지금 당나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700년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00년 전 얘기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또 있어 보이려고 문자만 알아도 한문 문자만 읽을 수 있어서 지식인이에요 그 저 시절에는 그러니까 문장을 잘 짓고가 아니고 국한문 혼용체 조선일보보는 정도의 한자만 알아도 또 지식인입니다 그 시절에는 저 시절에는 문맹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몇 자만 알아도 문장을 막 짓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어렸을 때 영어 한 도어맞 있으면 있어 보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렵게 하니까 피로도가 심화된 거죠 그래서 좀 더 쉬운 거 불교가 변화할 때는 늘싹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쉬운 걸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걸 부처님 정신의 기준에서 기준에서 쉬운 대로 돌아간다 왜? 너무 어려우면 사람이 힘들어서 못해요 그게 대승의 정신이고 선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남방불교나 티베트 불교를 보고 있으면 좀 깝깝하지 저런 식으로 해서 저거는 부처님의 정신인가? 그리고 그거를 인도불교에서 비판했었던 게 사실은 대승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러한 흐름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게 선 그래서 강남문화 플러스 쉬운 불교로 돌아가서 불교의 보편화를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선 불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과 관련돼서는 이제 달마대사 얘기는 예! 해전했었어 양무지 얘기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해가스님부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